뿜빛 뿜빛 내 마음이 뿜빛 뿜빛 네 마음이 I love you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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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이 쪘어! 다시 살린다! 나 천지인보다 나라클이 더 빠르단 말이야 다시 해 왔네. 재도전? 응. 오케이 이번엔 두 배야. 안 봐줘. 알겠어. 이번엔 앉은다? 언니! 심판! 준비 됐어? 응. 시작! 뭐 하고 있어? 아! 이겼다! 이겼다!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저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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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야 다섯번이잖아! 아니야. 뭐가! 저렇게 여섯번이야. 아싸 내가 또 이겼다! 내가 너를 때면 미친다 미처. 어, 아빠. 왜? 지연아, 많이 바쁘지? 아니, 나 오늘 스케줄 왔는데? 근데 아빠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아빠가 지연아... 아빠, 무슨 일이야? 왜 그래요, 아빠? 왜 그래요, 뭐야? 아빠랑 문자 보내고 노는 게 일이었어요. 문자란 긴일이. 친구보다 아빠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줬으니까. 근데 요즘은 숙소 생활하고 바쁘니까 예전처럼 그러진 않아요. 연락... 최근엔 내가 먼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지연이 와요. 아, 당연히지. 11시가 넘었는데 지연이 언제 와요? 나 피부과도 와야 되는데. 야, 야. 슈퍼스타는 원래 듣는 거야. 아, 그럼 일단 주문들 하고 기다리지? 지연이 오므로 할게요. 지연이 오므로. 지연이 오므로. 지연이 오므로. 지연이 오므로. 지연이 오므로. 지연아. 지연아. 야, 가자. 지연아. 오빠, 내가 얼마나 놀래는 줄 알아? 아빠가 감이 좀 있어서 그래. 미안해. 가자. 지연아. 야, 뭐야. 아이, 뭐긴 뭐야. 니 팬 사인회지. 자, 가자. 야, 야. 주소, 주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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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기 앉으시고. 야. 컵케이크 세 개는 사인 한 장. 그리고 컵케이크 다섯 개의 음료 세트는 사인 한 장의 사진까지. 아, 저기. 저는 초코 케익 다섯 개랑요. 키위 주스 주세요. 오케이. A 세트. 지연아. 사인의 사진까지. 불리지 땅. 사진 포즈는 제가 전해도 되죠? 아, 왜? 그러면 지현 누나가 내 볼에 뽀뽀하는 걸로 할게요. 야, 안돼! 그 여자 케이크를 100개 팔아줘도 안돼! 야, 지현아.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아빠, 왜 그래? 안 걸어 그랬잖아. 아빠는 안 걸으려고 그랬는데. 맨날 내 핑계로 장사나 하고. 그거는 우리 지현이 보러 오는 팬들이 많으니까. 아빠는 또 케이크도 많이 팔고.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내가 살 수가 없어. 아, 그 뭐가 창피하냐. 지현아, 지금 팬들이 여러화 같은 성원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몰라, 아빠가 알아서 해. 야, 지현아. 저의 작품들. 흠! 그녀는 어느 날으로 기다려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죠. 항상 그대만을. 내가 원하고 있죠. 그런제나 어디서든 면치. 엄마, 부모. 감사합니다.